우리 쿠키는 올해 17살이 되었어요. 눈은 백내장이 심해서 거의 안보이고요. 귀도 거의 안들립니다. 이름을 불러도 잘 모르죠. 그리고 피부는 많이 조금 푸석한 편이에요. 이렇게 볼까요. 윤기가 거의 없습니다. 숱도 거의 없기 때문에 미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푸석해요. 눈으로 보여주시나요? 굉장히 푸석하고 윤기가 없습니다. 그래서 겨울에는 또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관절도 되게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옷을 좀 두툼하게 많이 입혀줘야 되는데 불편할까봐 겨울이라서 일단은 튜트랑 건강 목걸이도 하고 있습니다. 귀야 우리 지니펜 먹고 회추나자. 귀야 어이구 귀야 귀야 귀야